이럴 땐 이거!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일상의 공식들이 있죠? 졸릴 땐 커피, 우울할 땐 단 거, 피곤할 땐 비타민! 그리고 오늘부터 더해질 새로운 공식, 재미가 필요한 12시엔 주연영입니다. 일상의 루틴도 하나 더 생길 거예요. 7시 기상, 9시 출근, 6시 퇴근, 10시 취침, 그리고 12시엔 주연영입니다.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연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5일 월요일 12시엔 주연영 첫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하울제이의 사랑인가요 듣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저는 앞으로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DJ 주연영입니다. 제가 사실은 라디오 DJ가 정말 오래전부터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가 찾아오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관계무량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저를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저 알고만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상견례하는 두근두근한 날이니만큼 오늘부터 우리 서툴러도 차차 알아가 보자고요. 우리 정수미님께서 첫 방송 첫 곡부터 이렇게 즐기는 짓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뭐랄까 저는 긴장도가 사실 평상시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 할수록 잘하던 것도 못하고 이렇게 어깨가 짜그러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상견례하는 소개팅하는 자리니까 네 그래서 즐겨봤습니다. 이윤희님 너무 상큼해요. 현영님 하나도 안 떨리시나 봐요. 음 그럴 리가요.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긴장도가 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면서도 두근두근 계속 떨렸고 지금도 떨리는데 이 떨림이 막 너무 긴장돼. 이 떨림이 아니라 약간 설렘의 떨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소풍 가기 전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 행복합니다. 김경수님 한영씨 첫방 축하하려고 지금 저희 직원들 점심 패스하고 점심을 패스하셨다고요? 보라로 보고 있는데 여신이 따로 없으시네요. 아니 너무 감사드리긴 하는데 점심을 패스하고 이걸 보라로 본다라는 것이 점심을 먹으면서 보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점심은 패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네 얼른 점심 드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8540님 60대도 상큼함에 빠져드네요. 첫방이라고 해서 놀러왔네요. 점심시간에 에너지 충전할게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첫방송이니까 DJ 주연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12시엔 주연영이 어떤 내용으로 꾸며질지도 알려드릴게요. 오픈 기념으로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새로운 가족입니다. 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렐라 게시판으로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주연영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세요? 이런 말 좀 제 입으로 하기엔 너무 부끄러웠긴 한데 제가 워낙 다재다능한 그런 캐릭터 보자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인사드리고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굴 제일 먼저 나오라 할까요? 야 용우야 주연영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동그라미고 너 알았어? 그래 우영우 절친 의리넘치는 그 동그라미 그때 국민 여러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그라미를 얼마나 사랑해주셨는데 야 그리고 우영우도 그거 알아? 동그라미가 이제 의리넘치는 DJ가 될 거라는 거 청취자분들의 절친이 될 거란 거 야 용우야 김밥 그만 먹고 라디오 들으라고 문자 좀 주세요 여러분 문자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라디오 DJ 하러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떨리고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무섭기도 해서 약간 떨리지만요 그래도 온갖 꽁트 연기 다 잘하고요 웃기는 거 다 잘하고요 생활연기 잘하고요 MG연기 서울사투리 다 못하는 거 없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참 그리고 엄청 귀엽거든요 깨루 저는 드라마 열려박시 개학교른든에서 애기씨 모시던 사월이에요 안녕하세요 주연영이요 이 드라마에서는 눈물 연기를 참 뭉클하게 잘 해내가지고 본업이 배우라는 걸 제대로 증명했는데요 그러면 찐 연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랑 정표처럼 나눠 가지려고 그러니까 영원히 안 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맨날 같이 놀아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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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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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있습니다 수다 있습니다 열정 있고 기세 좋고 다다 잘합니다 여기 있는 소문날 라디오 12시엔 주연영 아 주 주 주 주 아 현 현 현 현 현iera 연 룸 연 룸 연 룸 연 룸 연 룸 연 룸 연 룸 주연영이 웃깁니다 주연영에 빠집니다 이거 저거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나가시는 출구는 왼쪽에 뒤쪽 뒤쪽에 없습니다 출구는 없습니다 자 이제 알겠지 왜 12시엔 주연영인지 알았으면 끄덕여 네 주연영의 자기소개에 이어서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이 제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첫방이라고 다들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5836님 알았으면 끄덕여에서 나도 모르게 끄덕였어요 아 너무 죄송해요 일단 오늘 초면인데 제가 너무 반말로 너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자 임수빈님 아 너무 웃겨 흥부자 캐릭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고은님 와 오늘 첫날인데 게스트가 몇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잊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 나와준다고 너무 고맙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제 자기소개를 해줬네요 너무 감사드리네요 6292님 연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목소리가 어쩜 이리 확확 바뀌는지 배우는 배우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살고 있는 캐릭터들이라 그리고 살고 있던 캐릭터들이라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라인님 현디 영디 뭐라고 부를까요? 글쎄요 일단 많은 분들이 벌써 저를 여러분 마음대로 불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애칭을 벌써 정했어요 벌써 정했어요 네 정했고 이미 제가 정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퀴즈로 한번 드려볼까봐요 자 일단 선물 보따리가 있거든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5개 아니 10개 꺼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앞으로 여러분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DJ 주연영의 애칭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주디 2번 비발디 3번 에브리바디 4번 머시중헌디 어 네 문제 일단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정한 DJ 주연영의 애칭은 1번 주연영의 줄을 따서 귀엽고 깜찍하게 주디 2번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라고 비발디 3번 모두를 어우르라고 에브리바디 4번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라고 모시중헌디 네 일단 네 정 근데 어 우리 작가님께서 이거 다 써주셨는데 진짜 너무 기발하신 것 같아요 일단 비발디 같은 경우는 되게 예술적이고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있고 에브리바디 모두를 어우르라고 다 의미가 있고 머시중헌디도 굉장히 구수하고 감칠맛 나거든요 주지도 귀엽고 자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10분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올게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내드렸죠 앞으로 여러분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DJ로서의 제 애칭은 정답은요 1번 쥬디였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영실 님께서 세계의 권장이 되어라 2번 비발딜 어 근데 의미는 너무 훌륭해요 진짜로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어 지금 사계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고 굉장히 예술적인 느낌이고 세계를 다 어울러라 굉장히 좋습니다 자 4068님 3번 좋은데요 에브리바디 근데 에브리바디는 입에 싹 감기긴 하는데 뭔가 좀 대충 대충 뭔가 한 느낌 약간 뭐랄까 그냥 뭐랄까 그냥 살짝 뭔가 대충 한 느낌 그래서 살짝 이것도 약간 후보 제외 자 7067님 4번 뭐시중언디가 제일 좋은데요 왜 좋으시죠 뭐시중언디 이게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기는 하는데 이게 제 이름을 부를 때 뭐시중언디제이 약간 요게 살짝 뭐랄까 이거는 또 감기지 않는 느낌 좀 복잡하잖아요 아휴 아쉽지만요 오답 보내주신 분들은 선물이 없지 않고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10분 자 정답 맞춰주신 10분 자 최지훈님 뭐시중언디 너무 땡기지만 1번 주디로 정하면서 출첵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땡기죠 작가님이 땡기는 걸로 잘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1번 주디 맞습니다 김세경님 1번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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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자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상큼하게 1번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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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다 주디 하셨습니다 선물 네 다 드립니다 자 0905님 어떻게 알간디 어떻게 알간디 1번 주디로 찍겠습니다 어떻게 알간디가 혹시 어디 사투리인가요 어디 사투리지 아 강원도요 강원도에요 저 강원도 사람인데 아무튼 어떻게 알간디 하지만 1번 주디로 찍었습니다 그치만 맞습니다 자 2562님 1번 주디 목소리가 너무 깜찍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1247님 3626 8433님 6995님 홍의대님 이정진님까지 10분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 계속 들어보시고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클립스의 알비데어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12시엔 추현영 12시엔 추현영 첫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임수빈님 아 우리 애들 낮잠 자고 있는데 첫방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애들아 진짜 진짜 숙면 취해라 진짜 엄마 나랑 데이트해야 되니까 푹 자라 진짜 건강하게 푹 자라 알겠냐 네 채은숙님 현영씨 보려고 나트랑 여행 중에 달려왔어요 시작부터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이거 무제한 데이터 로밍 그거 하신 건가 요금이 걱정돼가지고 나트랑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동남아가 더워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이게 별로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날씨가 가셔서 더위 조심하시고 한국에 오시면 더 더우시니까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기력 충전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조심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486님 오늘 주디 라디오 첫방 보려고 달력에 표시해뒀잖아요 카페에서 카페라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시원한 카페에서 더 시원하고 달달한 주디 목소리 들으니 천국이네요 아니 제가 더 천국이네요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칭찬 감옥에 가둬주시면 뭐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달달하세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근데요 스튜디오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 저 진짜 누군지 모르거든요 저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과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현 형 씨 맞죠? 제가 누굴까요? 어머 이누야샤? 뭐라고? 뭐라고? 뭐라구요? 여보세요 선배님 아 선배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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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저 강수진 성우님인 줄 알았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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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 진짜 죄송해요 어떻게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선배님 워낙 목소리가 성우 같으시고 이렇게 다재당하시잖아요 나 성우님인다 강수진 성우님인 줄 알았어요 마무리 잘해 마무리 잘해야지 그치 수습을 잘해야지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우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 첫 방송인데 내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첫 방송인데 내가 어떤 라디오 DJ로 데뷔를 했는데 계속 듣다가 아우 계속 듣고 있었던 거 맞죠? 아 그럼 그럼 지금 껐어 왜냐면 하우링 때문에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또 어떡해 뭐하고 있었어요? 나 지금 와이프랑 데이트 오랜만에 가고 있었어 어머 웬일이야 지금 연습 때 바쁘셨잖아요 그럼 어 아직 안 왔지? 네? 아니면 왔다 갔니? 어디를요? 나 뮤지컬 하는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선배님 저 못 갔잖아요 아직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아직 못 왔구나 왜 빨리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지금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공연 중이시잖아요 그쵸? 아이고 아이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아이고 아니냐 말해야죠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선배님이 너무너무 축하해 아니에요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소식을 좀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 하셨는지 난 네 난 옛날에 너 우리 같이 뭐 SN을 계속 할 때 네 DJ를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하하하 진짜요? 어 너가 뭐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하하하하하하 그쵸 혼자 했을 때나 맞아요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걸 보고 아 나 얘 DJ해도 괜찮겠다 선배님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죠? 아냐아냐 그리고 너 네가 또 다른 거 다른 분들 보다는 이제 공감대가 굉장히 좋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성대문 사라든지 그런 것도 잘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어 DJ를 됐다는 소식을 신문으로 딱 듣고 네 기사로 접하고 나서 아 잘 어울린다 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 어 근데 왜 연락 안 주셨어요? 뭐 기쁜 일이니까 이렇게라도 연락하지 뭐 하하하하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DJ로서 약간 어떤 모습을 여기서 딱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임팩트를 남겼으면 좋겠나요? 나는 너 생각하면은 네 그냥 뭐 내 얘기도 들어주고 우리 동료 연예인분들도 얘기 많이 들어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후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잘 들어주기 어 잘만 들어주면 괜찮고 응 나 쭉 현재 얘기도 잘하고 응 뭐 많은 분들한테 뭐 책을 읽어가지고 그 안에 지식을 그분들한테 내가 알려줘야지 그런 것보다 네 그냥 살아가는 얘기 내가 살아왔던 얘기 응 맞아요 그 내가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얘기해주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선배님도 나중에 그러면 꼭 스튜디오에 놀러와서 같이 얘기해요 우리 아 물론이지 물론이지 시청률 조사 그 시기에 내가 꼭 갈게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자 화려한 성대모사로 혹시 축하 인사 한마디 딱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껌나이 축하래이 빵빵 터져알루어 하하하하 주현형 세상달라 아 너무 행복해 아우 선배님 전화연결 너무 감사드리구요 진짜 진짜 찐 마지막입니다 응 마지막으로 딱 축하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만 딱 추천해주세요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응 어 내가 저기 성우 데뷔한거가 있어? 네 디즈니에 네 아마 이 곡을 너도 좋아할거야 네 네 저 바다 미시라는 언더 더 씨 있잖아 아 언더 더 씨 이거 말씀하시는 인어공주에 좋아요 저 바다 미 어 너무 잠깐 불러도 너무 감미롭다 선배님 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일단 끊을게요 선배님 하하하하 그래 그래 시간 없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니 죄송해요 하하하하 네 선배님 그럼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축하해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정상훈 선배님과 정상훈씨와 연결을 해봤는데요 어 에너지 아 제가 초반에 실수를 해버렸어요 나 상훈 선배님인지 모르고 제가 강수진 성우님 되게 팬인데 목소리가 너무 강수진 성우님이랑 비슷한 거예요 워낙 선배님이 이 성대모사나 그런 성우 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잘 내시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해서 아까 살짝 눈물 났는데 너무 민망하네요 어떻게 수습이 잘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김두리님 정상훈님 흠이 겁나 반갑소잉 하셨습니다 아휴 다들 상훈 선배님 너무 좋아하시죠 조영민님 을이 있으신 상훈님 맞아요 제가 상훈 선배님께서 SNL을 할 때 말고도 제가 밖에서 다른 작품을 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힘든 건 없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모니터를 했을 때 너가 어떤 게 힘들어 보였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먼저 짚어주셨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진작에 선배님한테 이렇게 전화할 걸 나는 어? 왜 이렇게 혼자 버틴다고 버텼나 하면서 그때 되게 감사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하태연님 아내분이랑 데이트 중에 전화 연결까지 하시고 멋지세요 상훈씨 후배 사랑 보기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아내분이랑 진짜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에 그 시간 중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할애를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스튜디오에도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나저나 본인이 부른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내가 처음에 성우 데뷔를 했던 곡인데 라고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라고 하셨는데 정상훈 선배님의 추천곡인 영화 인어공주 ost 중에서 정상훈이 부른 저 바다 및 듣고 오겠습니다 정상훈이 부른 저 바다 및 듣고 왔습니다 김혜정님 본인 노래 추천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게요 선배님은 정말 늘 예상을 벗어나는 분이세요 진짜 황송이님 육아하면서 듣고 있는데 두 분 대화에 빵 터져버렸어요 애기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네요 너무 보기 좋고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도 저랑 선배님도 되게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 거였는데 저희의 대화에 이렇게 큰 웃음이 나셨다니 너무나도 다행이네요 근데요 여러분 아 또 긴장이 되네요 전화가 또 왔대요 한번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누구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저는 그 충주에 살고 있는 이솔이라고 합니다 충주에 살고 있는 이솔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열두 시 어머 네 아 언니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 Pokémon 혹시 열두 시엔 주연연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엄청 어렸을 때부터 현영언니 팬인 이솔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머 엄청 어렸을 때면 몇살부터요? 저 2년 전부터요. 아 혹시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요? 아 저 집에서 엄마랑 밥 먹고 있다가 엄마가 라디오 이거 틀어서 같이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지금 김성현님께서 와 아가다 누구지?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영환님께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셨거든요. 애 맞아요? 아이 맞아요? 아니요 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요? 근데 아 정말요? 네. 지금 오늘도 하팅님께서 맑은눈에 광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저 그것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아영언니. 아영언니. 환영아 너무 싶어요. 우와 언니. 언니 진짜 잘한다. 나 진짜 깜빡 속았잖아. 아 아쉽다. 나 이거 끝까지 속일라 했는데. 와 아니 시청자분께서 힌트를 주신거야. 나 힌트 안 주셨으면 몰랐어. 아 끝까지 속일걸. 와 언니 장난 아니다. 지금 정수미님께서 주디 못지않은 끼즈니가 나타났다. 라고 하셨거든요. 미치겠다 언니 고마워. 아니 나 오늘 어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진짜 열두.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방금 일어났거든요. 아 진짜요? 약간 잠겨있더라. 네. 12시. 그쵸. 살짝 그래서 이 톤을 녹이려고. 아 안녕히. 안녕히. 이렇게 조금 했는데. 거기 잠긴 소리가 이렇게 살짝 가미가 되면서 좀 더 애기 같았어. 목소리가. 그쵸. 그쵸. 아 조금 더 명랑했어야 했는데. 아니 언니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근데 아무튼 방금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네. 이 내 잠을 깨워줄 정도로. 진짜요? 어쩜 그렇게 자니? 아니야. 상훈 선배님 때문에 깬거 아니야? 어 그건 어 그때 다시 자고 싶었는데. 어 진짜로?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자 김아영씨. 자 우리 주연영이 이것만큼은 최고다. 그니까 뭐. DJ로서 이건 정말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자랑 같은 거. 이런 거 뭐 해줄 거 없나 그냥. 정말 나는 12시에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점심 드시고 하는 분들께 이렇게 뭔가. 혼자 이렇게 혼밥 드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이어폰 꽂고. 막 음식점에서 먹고. 이러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같이 이렇게 수다 떠는 기분으로다가. 그리고 주연영씨가 그 F여가지고. 정말 공감 능력이 너무 좋거든요. 네. 아 그쵸.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면서.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네. 뭔가 마음 편하게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어. 너무 좋은 칭찬이다. 그쵸. 그런 친구 같은 DJ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좀. 네. 이건 약간 걱정이 된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 이젠. 어. 바로 나오네. 네. 현영이가 이제 수다를 떨다 보면. 이제 자기가 신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많이 할 때도 있으니까. 오 마이 갓. 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아까 보니까 상호 선생님도 금방 끈더라구요. 아 네. 네. 제 시간 그게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런 것들을. 근데 또 이렇게 쓸 수 있게 잘하니까. 아이고. 그런 것들만 살짝 그우라면. 퍼펙트지 않을까. 그쵸. 그런 부분에서 살짝. 자중해라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자중을 또 하면서. 그쵸. 계속 자중해. 약간 이렇게. 그쵸. 역시. 이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그치. 제가 그러면. 딱 그. 뭔가 그럴 때쯤이면. 이 아영언니의 자중해. 딱 이렇게 떠올리겠습니다. 네. 네. 주현영 자중해를 떠올리고. 딱 가져가는 걸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려요. 어. 어. 우리 현영이. 정말 이거 쭈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운이 날 정도로. 듣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현영이는 진심으로 그 응원을 받고. 또 감동을 받는 친구라서. 응원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아영씨 그러면 제가. DJ 권한으로.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이 노래는 우리의 추억이 있는 노래예요. 우리가 같이 그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룹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카니발 안에서. 그럼 같이 한번. 그 부분을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 다시. 셋. 둘. 시작. 두 번 다시. 바람 피지마. 니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짠아. 짠아. 네. 이거 말하는 거구나. 아시죠. 아. 이때 이 제목이 뭐였더라. 바람 피지마였나.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다비치 선생님들의 사랑과 전쟁. 바람 피지마 부분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바람 피지마를 알고 있었어요. 저도 방금 그거. 대목도 알아내고. 저 방금 춤추면서 이 노래 불렀어요. 너무 신나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제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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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추현영. 네. 김아영씨도 전화를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다 깼다고 하셨는데. 김은지님께서. 중학생치고는 걸거랬어요. 아 이거를. 저는 못 알아챘어요. 저는. 아기들이 약간 그런. 쉰 목소리라고 해야되나. 그게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짜 애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학생이라고 해서 거기서 좀. 신뢰도가 팍 떨어지긴 했었는데. 은지님은 이렇게 좀 아셨나봐요. 최은숙님께서. 끼쟁이. 끼리끼리 친한가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영언니는. 정말 SNL 하면서 만나서. 서로 뭐랄까. 연기적으로도 서로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서로 좀 정서적으로도. 많은 위안이 됐었던 언니라. 네. 너무나. 각별한.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 3부에선.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12시엔 주연영 코너들. 쭉. 소개해드릴거에요. 그리고. 선물이 잔뜩 걸린. 퀴즈도 내드릴테니까.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그러면. 김아영씨의 추천곡인.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듣고. 3부에서 이어갈게요. 퀴즈 tá disD 12시 엘리디엄. 안녕하세요. 상담원 주연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12시에는 주연영 코너들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코너 소개를 원하시면 1번, 감동적인 코너 소개를 원하시면 2번, 싹 다 모조리 다 궁금하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 12시에는 주연영 코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시에는 기분 좋게 수다 떨고 선물 받고 싶으세요? 매일 12시에는 주연영 문 열자마자 요리일별 주제로 수다 떠는 시간 주키타카 함께할게요. 저는 매일 선물 창고를 아주 그냥 열어줄길 테니까요. 여러분은 휴대폰 들고 문자창만 열어주세요. 요일별로 다양한 코너도 진행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것이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초대석 주타뷰 놓치지 마세요. 다른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스타들의 유쾌한 이야기, 주디가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물어봐드릴게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 직장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3위, 뭔지 아세요? 배우자랑 같이 보면 싸움 나는 드라마 1위, 뭔지 아세요? 그 어디서도 조사 안 해주는 것들 궁금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정해보자고요. 비록 공신이력은 제로지만 재미는 제대로인 앙케이트쇼, 목동 리서치 연구소, 생활연기의 달인 인기 유튜버, 띠베, 김규남, 윤태용, 윤혁준 씨와 함께합니다. 자, 가장 쓸데없는 효과음이 들어간 노래는? 고음 지르다가 혈압이 제일 높이 올라갔을 것 같은 가수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골때리는 주제 아래 1위에 자리를 놓고 후보 곡들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챔피언 송 리그! 불꽃 입담의 소유자, 가수 한희준, 댄서 효진초이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이거 시키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주디가 혼자 진행하는 주주총회에 꼭 참여해보세요. 주주들이 주디에게 원하는 안건을 제안해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수행해 보겠습니다. 춤, 노래, 무서운 이야기, 뭐든 시켜보세요. 시키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하고 말고는 제 자유. 자, 여러분 일상이 재미없으세요? 그렇다면 재미있게 바꿔드려야죠. 매일이 시트콤, 매콤! 여러분의 평범한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 듬뿍 버무린 한 편의 시트콤으로 바꿔드립니다. 개그계의 최강자 박소영씨, 만능 연기자, 배우 최성민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진심으로 연기할 거예요. 두고보세요.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선을 넘는다고? 라디오에서 이렇게나 말을 많이 한다고? 싶을 정도로 미친 수다, 고민상담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선 넘는 참견. 언어의 마술사, 인플루언서 해리포터님과 가수 키썸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너무 팬인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 12시엔 주현영 코너 소개였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4부 코너는 이따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상담사 주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짝 민망하긴 한데 12시엔 주현영 코너를 이렇게 살짝, 살짝쿵 맷빼기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어떤 코너가 제일 기대가 되실까요? 우리 봉님께서 이 언니 야무지다, 야무지어. 딕션 내 고마게 때려박네. 짜란다, 짜란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마이크가 좋아서 그래요. 이선양님 코너들 너무너무 궁금해요. 빨리 들어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맛배기로 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을 거예요. 조은혜님 빨리 게스트분들도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게스트로만 가봤지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뭐 같이 만났던 분들이 또 계세요. 그 전에 제가 스페셜 DJ를 했을 때 소영언니나 성민님이나 다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본 적이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도 든든해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2486님 모든 신청곡마다 춤추고 리듬 타는 끼쟁이 주디 이 정도면 주디의 노래방 코너 하나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좋은 아이디어고요. 일단 우리 피디님께서 이렇게 작가님들께서 만들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18번 곡들을 한번 이렇게 뿜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선물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 소개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정석의 좋아좋아 조정석의 좋아좋아 듣고 왔고요. 박도연님 뭐야 뭐야 여기 첫방인데 선곡 맛집이잖아 앞으로 점심시간에는 12시엔 지현영이다 라고 되게 오프닝 멘트 같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코너 소개를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수진님께서 크크크크 쭈디 전 매콤이 기대되는데요 하셨습니다. 매콤 그렇죠 소영씨와 아 소영언니와 성민씨랑 같이 시트콤을 이제 해보는 건데 저는요 아예 그 제 필모그래피에 들어갈 정도로 그 네이땡 초록 포털 사이트에서 아 이거는 작품활동에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정도로 저 그 정도로다가 진짜 연기할 거고요 진짜 연기상 노리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펼쳐볼게요 한번 지켜봐주세요 정한월님 저는 해리포터님과 주디의 시너지가 너무 기대되네요 저도요 사실 우리 해리포터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설레더라고요 좀 필이 와요 진짜 우리 해리포터님의 그 입담 제가 너무나도 리스펙하고 정말 너무 팬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요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신순덕님께서 효진초이와의 만남을 기대되네요 춤판도 벌어질 것 같아요 왠지 아 저는 약간 막춤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 효진초이 효진초이님께서 이렇게 춤판을 열어주신다면 그 판에 들어가서 같이 장단을 맞추고 네 이렇게 휘두를 네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은 뭐라고 부를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김고은님께서 주디 그러면 청취자 애칭도 정해주시나요? 저희 뭐라고 불릴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미진님께서는 청취자 애칭은 주디 귀염댕이 해서 주댕이 어떠신가요? 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너무 신박하고 약간 우리 주댕이들 아니다 너무 우리 주댕이분들 너무 약간 어감이 되게 뭔가 죄송해 죄송스러워 그래서 이게 뜻은 주디와 귀염댕이지만 그러니까 주댕이라는 게 살짝 미안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살짝 제껴놓을게요 죄송해요 장세정님 주디에게 빠진 사람들이란 뜻으로 주당 어때요? 이것도 너무 신박한데 우리 주당님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알코올이라 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멋진 좋은 벗이지만 또 해로운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가끔씩은 그래가지고 주당이라고 딱 하기에는 뭐랄까 또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은가?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너무 감사해요 일단 주당 너무 신선하고요 이한나님 애청자들 애칭도 정해야죠 주디를 지지하니까 주주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주주총회라는 코너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정했어요 여러분 이미 정했고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주주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여러분 모두 12시엔 주현영이는 지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주로서 앞으로 매일 그 권리를 누리시라고 주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시엔 주현영이의 모든 코너는 주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상이야기 많이 전해주시고 듣고 싶은 음악도 우리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코너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방송시간에 문자나 고릴라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하시고 저희가 SNS 열어뒀습니다 인별그램 들어가셔서 SBS 12시엔 그러니까 영어로 SBS 숫자 12 다시 영어로 알파벳 N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12시엔 주현영 그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다양한 방송정보 또 재밌는 비하인드스토리 그리고 참여 안내도 올려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SNS를 오픈한 기념으로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물 나갑니다 지금 바로 인별그램 SBS 12시엔 검색하셔서 12시엔 주현영 SNS 팔로우 하시고 인증샷을 캡처해서 문자 샵 1077로 보내주세요 사진 전송에는 100원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샷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은비 버전의 여름아 부탁해는 뭔가 오늘 날씨가 되게 덥고 습하잖아요 근데 진짜 시원하고 상큼한 레모네이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규리님께서 주디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신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게 진짜 최고의 증상이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허용님 주주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허용 주주님 VIP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네 꼬제님 이제 우리 모두 지분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분이 있는 주주님들이십니다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노래 나가는 동안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 모두 팔로우 하셨나요?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만나보겠습니다 6476님 당연히 팔로우 완료 100만 팔로워 가자 하셨습니다 100만 팔로워 진짜 언제 100만 돼요? 약간 저 S여가지고 MBTI S여가지고 약간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해봅시다 네 4970님 주디 축하드리고 주주 한 명 추가해요 인증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주주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합니다 다 여러분들 지분을 다 나눠 가지시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3101님 바로 팔로우 했어요 주디 앞으로 주주로서 많이 응원할게요 우리 주디 애정해 하셨습니다 어쩜 좋아 너무 감사해요 주주로서 주주로서 많이 응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원도 하시고 많이 부려먹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인증샷 보내주신 8302님 3648님 0940님 4984님 5261님 3814님 1900님까지 10분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별그램은 언제나 열어둘테니까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생각나면 언제든지 놀러와서 적어주세요 4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만나보게 될 고정코너 별개다 뉴스 별다 뉴스 들려드리고요 주퀴즈 오 예스 또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 아직 남아있어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4부에서 돌아올게요 wonderful days 즐거운 오후의 시작 beautiful praise 너의 2시에 만나요 오늘 그대와 함께 할게요 가는 길에 뭐가 나올지 몰라도 12시엔 주현영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개다 뉴스 지구촌 각지에서 주주들이 전해온 이 시간 소식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4037님이 더워서 시원한 바람쌀 겸 우유 딱 한 개만 사려고 집 근처 대형마트 갔다가 7만 2천 5백원어치 장보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머 더위도 해결하고 무력도 해결하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1004님은 오늘 오랜만에 속눈썹 길어보이게 정성들여 마스카라를 발랐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타조 닮았다고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하루빨리 남편분께서 얼른 사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810님 손큰 옆집 언니가 김밥 쌌다고 세 줄을 주고 가서 혼자 이걸 다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다 먹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강하다 1827님 오랜만에 편의점 갔더니 신상 음료가 너무 많아서 5분 동안 고민하다가 겨우 하나 골랐는데 맛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음료 빼고 고를 수 있겠네요 완전 럭키비키자낭 네 오늘 뉴스 제보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삼계탕 나가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라고 합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연영이었습니다 별게다 뉴스 별다뉴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였습니다 4483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조디 라디오 너무 잘한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니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가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몸될 바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선호님 속보입니다 주연영 오늘 라디오 첫 방송부터 완벽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롤러코스터거든요 되게 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긴장과 어떤 행복함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느껴주시니까 너무나도 에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네요 류하늘님 주디 주디 우참 실패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연들이 저도 읽다보면은 정말 이게 정말 사소한 사연들이더라도 정말 현웃을 하게 돼요 현실 웃음이라고 하죠 웃음이 터져나와 버려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현일님 코너 재미지네요 내 일상도 속보가 대단히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코너 짱 하셨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특별한 코너를 또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연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있는 뭐 별별 이야기 다 저 주디에게 전해주세요 김두리애님 주디 언제부터 이렇게 디제이 잘했어요 반하겠네 하셨습니다 두리애님 여자 여성분이신가 두리애언니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두번반하고 세번반하고 네번반하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민님 아까 들은 로고송은 누구 목소리인가요 그 4부 시작할 때 들은 로고송은 우리 챔피언송 리그 코너 함께하게 될 한희준씨가 만들어준 로고송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건은비씨와 페퍼톤스의 로고송도 나왔는데 잘 감상하셨나요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주 퀴즈 오예스 내드릴게요 여자아이들의 퀸카 듣고 올게요 12시엔 주현영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 퀴즈 마치고 선물 받아가자 주 퀴즈 오예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주님들을 위해서 저 주디가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12시엔 주현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주셨다면 어렵지 않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 3부에서 앞으로 선보일 코너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저 주디 혼자 주주 여러분들의 소소한 안건들을 해결해주는 코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싸드릴게요 정답 받는 동안 장범줌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 퀴즈 문제였죠 저 주디 혼자서 주주 여러분들의 소소한 안건들을 해결해주는 코너의 이름은 무엇일까 였는데요 다 정답 맞히셨을까요 자 2080님 무슨 뉴스였는데 라고 하셨네요 아 별개다 뉴스 별개다 뉴스가 되게 인상적이었나보다 그쵸 근데 그 별개다 뉴스도 사실 혼자 진행하긴 했으니까요 네 자 3649님 주주상담소 뭐였죠 어떻게 그럴 듯하네요 왠지 주주상담소 코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용수님 주주클럽 네 주주클럽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뭔가 그런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주 퀴즈 정답은요 주주총회였습니다 네 비슷하긴 했었어요 다 주주클럽 주주상담소 주주총회 네 우리 지분을 가지신 주주님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이다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10분 소개해드릴게요 정수진님 1781님 김현미님 2234님 배중형님 김소영님 이윤선님 5899님 7369님 구혜영님께 선물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2시엔 주현이 갑자기 갑자기 힘이 빠져버리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 사실 오늘 이렇게 12시부터 2시간 동안 재밌는 시간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언젠가 라디오가 디제이 라디오 디제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만큼 우리 주주님들과 보내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하고 정말 특별하고요 인생사 세용지마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고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속상해지기도 하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털어내고 치유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주퀴즈 정답이었던 주주총회 코너 하는 날이거든요 재밌는 시간 푸짐한 선물 준비해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안녕 저기 그대가 보이네요 오늘도 같은 시간이죠 내가 있어줄게요 변치 않을걸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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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